수능 물리학 기준 물리학에 대한 편견과 또 잘못된 선입견이 이게 너무 핑계하다 보니까 참 묘한 상황도 있어요. 그냥 물리학 그러면 어려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쉽게 나오면 너무 쉬워서 또 뭐 표점이 또 안 좋아. 뭐 이런 뭐 여기다 갖다 붙여도 미워하고 저희 갖다 붙여도 미워하고 더군다나 이제 2021 수능 준비하실 때 하나 틀려도 2등급. 그리고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따로 제가 말씀드릴 텐데 뭐 문제 그림에 오류가 있었다.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점은 물리학 2의 난이도 조절 실패예요. 이건 따로 얘기할게요. 뭐 갑자기 저 흥분 막 기가 또 올라오고 이러는데 여기서는 일단 전체형을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버릇이라는 거 있죠. 버릇 좋은 버릇 있고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나쁜 버릇은요. 더럽게도 잘 들어와요. 그런데 더럽게도 안 나가요. 한 번 몸에 베이면 정말 악귀예요. 악귀. 마귀. 그런데 좋은 버릇은요. 더럽게도 안 들어와요. 자리 잡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또 겨우 들어왔을 때 훅 쉽게 휘발대버립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버릇을 갖고 우리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부제로 좋은 버릇으로 출발합시다라는 말씀으로 이 주제를 좀 짧게나마 굵게 말씀드릴 것이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목은 좀 거창하게 써놨어요. 수능 점수의 본질이라고 써놨는데 아까 물리학에 대한 편견이 심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물리학은 수학을 잘해야 돼. 산수계산, 스킬. 저 감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슨 스킬이야? 여러분들 이 수학으로 물리학하는 거 아니랍니다. 물리학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물리량 간의 물리량의 정의를 확실히 하고 그 관계를 정말 숨결 들숨 날숨 하듯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물리학 교과 내용이에요. 여러분 보통 보시면 소위 킬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운동역학. 맞아요. 이거 어렵습니다. 정답률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운동역학만이 물리학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공부하는 사람이나 우리 같이 수업 진행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역학, 운동역학만을 내세우고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실 때 운동역학. 선생님도 이 운동, 유턴 역학에 대해서 여러 번 그랬어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즐겁게 진행을 잘하죠. SNVT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부하실 때 이 운동역학만이 물리학 전체로 생각하시고 운동역학부터 확실히 해놓고 나중에 특히 이 단어 쓰지 마세요. 제발. 지업이라는 단어 사용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점수 갉아먹는 겁니다. 이거 운동역학만을 내세웠다가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붙는 꼴이 돼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이 지금 얘가 나오는 거냐면 일단 1단원, 2단원, 3단원, 단원 성격의 차이가 있죠. 제가 운동역학은 나중에 이런 말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하는 드린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의 컨셉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물리 같고 이게 물리야. 이거는 이제 비물리재원 건데 물리교과서에 들어와 있어서 지업이라 그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럼 수능이라는 것이 지업문항이 있고 핵심 문항이 있습니까? 지업 주제가 있고 핵심 문항이. 이 지업이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있는 순간에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지업이라고 이걸 치부하는 그런 상황은 결국 수능 점수 지업적으로 나와요. 이 점수 갉아먹는 겁니다. 왜 이제 이런 거, 이건 사실은 이런 차이가 있죠. 여기는 좀 약간의 산수 계산이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산수 계산보다는 물리량들의 어떤 정성적인 관계죠. 그런데 이게 컨셉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 정량적인 것으로 들어가기에는 이 물리야 교과 내용이 너무나 팽창이 심해져요. 그래서 2단원, 3단원은 정량적인 해석보다도 정성적인 물리량의 관계, 현상, 그다음에 또 뒤에 이제 잘 잡고 있는 파동성과 입자성 이런 것들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정량량을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말은 좀 뭐하지만 교과 구성상 여기는 정성적인 어떤 물리적인 현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왜 정량 산수가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복잡한 산수 아니야. 2차 방정식까지도 얘기 안 해. 그런 거 없어. 그런데 왜 여기서 그러느냐. 내용이 많이 없어요. 우리 제가 이제 1단원 역학을 뭐라 그래요. 얼망절망이라고 그러죠. 쪼물딱, 쪼물딱. 몇 개 안 되는 물리적인 규칙을 연결하는 겁니다. SMVT, 가스토 법치, 가스토 정의, 일운동의 정리. 이 부분들을 그때 그때 쭉쭉 갖다 써서 엮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산수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면서 다들 이게 물리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밑빠진 독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2020년에 치루어진 국평, 물론 그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2.1 수능, 그러니까 2020년 12월에 치루어진 이 두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는데요. 우선 봐요. 뜨죠? 이게 지금 2020년에 행해진 국평에 대한 이 번호, 문항 번호에 따른 정답률이에요. 여러분 맨날 그러죠. 등급을 가르는 문항? 그래요. 최하정답률의 문항들, 4페이지에 있는 문항들, 킬러라고 하는 역학 문항들, 등급을 가르는 문항? 제가 완전히 아니라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과연 변별력을 가르는 문항일까라는 것을 제대로 불편한 진실 같지만 제대로 좀 보고 현명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봐요. 지금 1등급자들은, 제가 왜 수능에 대한 건 얘기해요. 수능은 다마제 1등급이니까. 이제 비정상적인 겁니다. 2.1 수능은. 국평이 조금 비교적 제대로 갖춰졌어요. 1등급의 정답률 분포를 봐봐요. 1번부터. 그리고 이제 역시 4페이지에, 그래요, 킬러 맞네요. 1등급 안에서 보면 킬러가 4페이지가 맞죠. 물론 이게 시간적인 안배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2등급을 보시면 여기만 차이가 납니까? 4페이지의 차이가 나기 이전에 1, 2, 3페이지의 세 군데의 골짜기가 보이죠? 이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나타난 지점입니다. 제가 3등급은 하지 않았는데 3등급도 문항별로 정답률을 파악해 보면 3등급은 골짜기가 더 많이 심하게 파여요. 즉,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건 착각해서 틀리고, 그러면 남는 게 없죠. 결국은 1등급자들은 1, 2, 3페이지는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김성재 신문을 준비할 때 제가 등급별로 문항의 퍼센테이지를 다 보여드려요. 나중에 결과로 치르고 그다음 주가 되면. 버실모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그런 것 같이 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인강에서도. 3페이지까지는 1등급자들은 거의 100%예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2등급, 3등급자들은 앞에서부터 픽픽 파이는 거죠. 이걸 잘못 보고서 역학 부분을 해야지 물리학이 완성이 된다? 절대 아니에요.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과탐은 여름밖 이후에도 된다. 워낙에 이제 구경수가 이제 좀 어려워하다 보니까 과목도 크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면 서로 간에 인정 못 받죠. 그게 잘못된 얘기거든요. 꾸준해야 돼요. 꾸준. 역시 마찬가지야. 이 물리학 교과 안에서도 편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못 바라보면 안 돼요. 균형과 뼈대가 있는 공부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균형과 뼈대가 있는 공부. 즉 1월부터 3월까지 이때는 하나의 진짜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시기입니다. 1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시기예요. 즉 1단원, 2단원, 3단원.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쫙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월 학평 또 4월 학평, 6평, 5평이죠. 7월도 있고요. 7월 학평 문제가 은근히 좋습니다. 그 다음 9평이라든가. 이런 그 1년의 이런 모의고사라는 것은요. 정말 한 발 앞을 위한 도움닫기를 위한 점검의 기회지에 실력 테스트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걸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체크해. 제가 공부한 거를 체크해. 물론 그런 말도 맞지만 자신의 실력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1단원은요. 일단은 몇 개 안 되지만 이거를 연결하는 것이 사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로는 쉽죠. 얼망졸망. 그런데 이걸 연결한다는 자체가 격식이 사고력이라는 건데 이게 복잡한 사고력은 아니거든요. 익숙함입니다. 그래서 이거 시작할 때는 제가 이런 이미지에 표현했던 것이 많이 이것저것 풍부하게 일단 준비를 하세요. 물론 이거 휘발된다는 거 미리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공부 간에 한 번 입력돼서 딱 들어왔으면 그거는 기계고 컴퓨터지 사람이 아니죠. 휘발되는 것을 다시 끄집어오고 휘발되는 걸 다시 끄집어와서 안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1단원부터 할 거 다 하세요. 선생님이 스골 강조할 때 이거 얼마나 풍부하게 합니까. 할 거 다 하세요. 문제 엄청 풀잖아요. 스페스골드 시간에도. 개념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점점 시기를 지나가면서 3월 학평에, 6월 학평에, 9평에. 이때 여기에 살을 더 붙여나가는 겁니다. 뼈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1단원의 뼈대를 준비해가면서 진행하고, 이때 또 2단원, 3단원 내용들. 제가 이제 교과서 얘기를 좀 하겠지만요. 3평 이후에 단원별의 자기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 점검하고 내가 1단원의 역할은 어떤 게 문제점이 있고, 2, 3단원 내가 뭘 소홀히 했고. 역시 4평은 이제 중간 점검 시기가 되겠죠. 이때 강좌를 말씀드리면, 물론 우리 이제 선생님들은 쫙 1년간의 커리큘럼으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강의 커리를 짜야 돼요. 무조건 이 강의 다음이 이거 듣고, 이 강의 다음이 이거 듣고, 그게 아니야. 이러한 자기 점검을 하면서 킬포인트 시리즈에서 역학 굉장히 풍부하게 많은 컨텐츠가 준비될 겁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또 기출 사다리 타고 업이라는 이 강좌는 단순한 기출문제 풀이가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죠. 봐라. 3평이 어떻고, 6평이 어떻고. 기타업까지 해서 기출은 기출을 부른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세인트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기출문제는 백날 풀어봤자 문제 또 나도 또 틀려요. 왜? 그냥 풀고 답내는 공부를 끝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버실모라는 실전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시즌1, 시즌2, 또 극강 파이널도 시즌1, 시즌2 나눴는데요. 이 6평이라는 것은요. 2.1 수능, 그러니까 지난 수능이죠. 2.2 수능과의 교차점입니다. 물론 교차점이라서 6평은 2.0, 2.2 수능과 이런 얘기는 아니고 이 교차점으로부터 이제 9평에서 그대로 내다본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운동역학의 출제 컨셉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2.1 수능이 지난 수능이죠. 교과에 대한 첫 수능이었기 때문에 운동역학이 좀 편협적으로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좀 낮게 조절한다면서 반복이 많이 됐어요. 하지만 그런 탄성체 부분들, 스페셜골드 스타 버전 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제가 탄성체 거기에 연직방용 시절 정말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스페셜골드 개념완성 강좌를 하는 곳의 문제도 9평이었던가요? 9평과 1차원도 원반의 모션으로 같은 그런 형태의 문항들 함께 제시하죠. 물론 여기에서는 여기서 비롯되지 않은 것들로 많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그대로 또 새로운 컨셉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유형이 아니라 그 교과에서 1년 차다 보니까 끄집어내지 않았을 뿐이지. 이제 기대한다는 말은 뭐하지만, 2021년도에 2022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 줄기 속에서 운동역학의 출제 컨셉이 어떻게 진화하고, 또 이 묻혀져 있던 것이 어떻게 끄집어났던가. 그거 그때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또한 동시에 2단원, 3단원, 여러분들 지내면 알 거예요. 6평, 9평 지나면서 점수가 해결이 안 돼. 그리고 또 나쁜 게 하나 있죠. 운동역학 문제가 틀리면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아까 봤지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2단원, 3단원 문제 틀리면 참 합리화를 잘해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어. 실수했대. 그리고 착각했어. 그게 실력인 거야. 2단원, 3단원은 실수하면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엽이라 치부해버리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이걸 붙인다?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나쁜 버릇은 더럽게 안 나간다고요. 자꾸 이것만 풀고 싶어요, 1년 동안. 이거 하면 물리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 자기가. 바로 2단원, 3단원도 꾸준하게 함께 지나면서 자기 점검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제가 점수를 갉아먹는다냐면 자, 이번에는 제가 같이 또 우리 수업 진행한 분의 한 분의 수능 끝나고 왔던 소통했던 카톡이었나? 이게 문자인가? 이거를 좀 보여드렸는데 이 친구는 하나 틀렸어요. 그래서 이름은 초성도 밝히지 않겠습니다. 초성 하나 한번 밝혀놓을까? 자, 봐요. 문장에. 4번 틀렸다 그랬죠. 이렇게 1년 고생해놓고. 이 친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그 사피, 물론 전체는 좀 쉬웠지만요. 4번에 소홀히 있다는 게 문장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남았는데 제대로 보지 않고 당연하지. 그런데 당연하지라는 것이 그냥 쓱 지나갔는데 그럴 거야 하고 딱 지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안 고쳐져요. 그래서 뒤늦게 하면 안 됩니다. 2단원, 3단원은. 처음부터 쭉 진행하시면서 그 묵직함을 아셔야 돼요. 4번 문제나 틀리고 2등급 돼버린 거잖아. 그 4번이 2단원에 따랐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 재미있는 건 뭐냐고 4번만은 아니에요. 사실 하나 틀리신 분들. 대부분 하나 틀리신 분들은 이런 부분 문제를 많이 틀리는데. 평가 하나 바꿀게요. 이 친구는 올해 다 맞았어요. 맞았는데 사실 작년 수능에서 역시 또 공교롭게 4번 문항. 4번 문항 기긋이에요. 또 이 친구도. 4번 문항 하나 틀렸습니다. 얼마나 이게 가슴 아파. 물론 좋은 점수 나와서 잘 갔는데 다시 또 반수한 친구예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4번에서 2.1 수능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아, 2.0 수능 때. 얼마나 이제 절치구심했겠습니까? 1년 동안.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다 맞았다. 얼마나 이런 게 한이 맺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거. 운동력 학위 아니야. 이런 얘기가 절대 아니면 오해하지 마세요. 꾸준하게 함께 진행하셔야 되고. 6평, 9평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말아요. 2번 합리화하지 말아. 그리고 문제 탓해. 아, 이거 지업적인 건데 이런 게 자꾸 나와. 나오는 게 어떡할 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쭉 하시면서 이 1단어는 정말 꾸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뭐 그런 말 있죠. 이거 안 고쳐져요, 잘. 까딱까딱하는 거. 뭐 제 과목은 아니지만 저도 여기 사실 동감하는 말은 아니, 공감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뭐 국어, 1교시는 태어날 때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절대 공감하지 않습니다. 뭘 태어날 때 정해져요. 버릇과 자세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단어이건 2단어이건 3단어이건 단어의 컨셉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1단어는 풍부하게 지금 1단어는 시작할 때 준비하고 점점 집약해나가면서 그 해에 출제 컨셉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2일 수능이 치러졌기 때문에 여기서의 컨셉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직 여기서 비롯되지 않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 수업 중에 제가 강조 많이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느껴요. 그래서 제가 교과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과서 특정 내용이 들어서가 아니야. 제발 좀 부탁하는데 교과서. 그래서 지금 연초다 보니까 이제 많이 물리학을 시작할 텐데 1년간 교과서는요. 한 3번, 4번 정도의 타임으로 좀 한번 쭉 읽으면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일단 지금은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다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연초에 또 마침 연휴도 있고 하니까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진행하다가 3월 학평 미비한 점 찾고 아마 분명히 6평 끝나고 나면 느낄 거예요. 아 이거 정말 왜 교과서 읽기라는 게 필요한지. 1단원도 잘 돼야 되고 2단원, 3단원 잘 돼야 됩니다. 전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거 틀렸을 때 아쉬워하지 마. 아쉬워하지 마. 이거 틀렸을 때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이런 거 틀렸을 때 더 가슴 아파하셔야 되고 더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자 좋은 버릇으로 출발합시다. 역학만이 물리학이 아닙니다. 1단원, 2단원, 3단원 모두 물리학이라는 거. 알겠죠? 끝까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